퀄리티 내구성 튼튼함 보시면 더 놀라세요. 1등 냄비. 네 진짜 뭐라고 죽을 한다든지 이유식을 한다든지 밥을 한번 해보시면 이 진가를 아십니다. 원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색상이 너무 좋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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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익었어요. 퍼근하게 너무너무 잘 익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속밥 속밥도 보세요. 이렇게 어머 설 입거나 들뜨거나 한쪽만 입고 이런 게 아니라 포근하게 전체적으로. 아니 근데 뭐하세요? 옆으로 가서요 제가 아예 밥을 엎을게요. 어머 냄비밥인데? 짠 깨끗하죠. 이거 뜬 스푼은 벌써 스테네스에 다 눌러붙었죠. 근데 어디에 하나 눌러붙음 없이 이게 바로 티타늄이 합류가 된 세라믹. 왜 이렇게 도자기를 구워내듯이 정말 내구성 안하게 튼튼하게. 네 밖에도 이렇게 해요. 외장 외장 외장도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아니 어떤 냄비가 이런 시연을 합니까? 이 끈끈한 점병이? 네 어떤 색상을 사시든 이렇게 밖에 색상을 오래오래 예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냥 설거지 걱정 끝 끝 끝 끝. 거기에 간장 된장 고추장 염수 많아요. 염수분 테스트 무려 500시간. 네 이거 소금이에요. 소금을 계속 넣고 지금 끓이는 거. 왜 이런 시연을 하냐면요. 진짜 된장 고추장에 들어가 있는 염분 이게 부식의 원인 백화연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오래 견뎌야 되잖아요. 이 가격으로 사서 오래 쓰셔야 되잖아요. 강하죠. 정말 제대로 통주물로 세라믹 티타늄 합류까지. 그리고 저희 데일리 곰솥이 들어가는데 진짜 우리 볶다가 끓이고 지지고 보기에. 어머 지금 김치에 고기를 넣는데도. 자 연기나잖아요. 연기나는데 타나봐요. 타나봐요. 눌러붙지 않아. 눌러붙지가 않아. 이거죠. 진짜 달달달 곱다가 끓이는 데는 예만한 게 없어요. 데일리 곰솥 들어가고요. 68,000원짜리. 지금 800ml컵에 4컵을 붓는데. 네. 이 사이즈 좀 보세요. 이 정도는 끓여놓지 않나요? 그렇죠. 찌개 한번 끓여놓으시고 국 한번 끓여놓으시면 이 정도는 끓이잖아요. 그렇죠. 넘침방지도 턱에서 한 번, 스티븐에서 한 번 더. 또 한 번. 이중. 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스트레스 빠질 일도 없고요. 경화스레인지비가 지저분할 리가 없다는 게. 이것도 보세요. 오늘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 특대 곰솥이. 특대 곰솥까지. 2년 연속 1등냄비 펠러스가 쏘는데. 탈탈탈탈 자동 오토스템캠. 그러면 이 안에 어느 정도를 끓고 있길래. 우와. 이것도 지금 보시면 수분을 잡아줬어요. 맞아요. 셀프베이스틱. 네. 진짜 프리미엄급의 곰솥을 오늘 선물로 받아가시는데. 탕국 끓여놓으실 때 이렇게 커다란 곰솥이 없어서 여기저기다가 냄비 두 개 세 개 뻗치지 마시고요. 네. 여기다 하나 끓이세요. 그러면 떡국을 끓이시고 만둣국을 끓이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0인분 이상. 20인분 이상이 나오는 특대 곰솥. 집에 있으세요? 없어요. 밖에다 사려고 그러면 얼마나 비쌀지 아세요? 정말 수만 원네요. 네. 여러분 곰솥, 특대 곰솥을 또 챙겨드리는. 네. 오늘 설전 배송 마지막 시간. 제가 또 하나 좋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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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학이라 요즘에 오븐에다가 빵도 구우시고 할 텐데요. 머핀도 굽고. 종이도 이렇게 오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븐 용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우와.